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챕터 9에서 섹션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섹션에서 저희가 이제 확장에 주로 배웠죠. 확장과 디스트럭처링을 배웠는데 엔트 시퀀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재미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엔트 시퀀스는 여러분들 아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아마 소설 개미를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프랑스 작가가 쓴 소설인데 여기에서 유명해졌기 때문에 개미의 수혈이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우리말로는 읽고 말하기 수혈이라고 합니다. 수혈이라는 것은 수혜나열이죠. 연속적인 어떤 수혜나열이 되는 건데 뭐 이렇게 1, 2, 3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작은 개미들이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일렬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개미의 소설에 나열이 됐는데 어떤 개미 수혈은요. 행 단위로 표시가 되고요. 앞에 행을 보고 그 다음 행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행의 어떤 숫자를, 개미의 종류겠죠. 그거를 보고 연속적인 어떤 같은 숫자의 개수를 표현하는 거죠. 즉 이걸 한번 읽어보고 말하는 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읽고 말하기 수혈이라고 합니다. 자, 숫자 개수랑 숫자 기호가 합쳐진 수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1, 1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두 개의 1이 있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두 개의 1이 있다. 그래서 이 행의 다음 행은 두 개의 1이니까 두 개라는 것도 숫자를 표현하고 1이라는 종류도 숫자 기호죠. 그래서 개수랑 기호가 합쳐진 새로운 수혈이 또 나오는 거죠. 다음 행의. 두 개의 1이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세 개의 연속적인 1이 있죠. 그래서 세 개의 1, 두 개의 2. 그 다음 하나의 1이죠. 그래서 3, 1, 2, 2, 1,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의 개수고요. 노란색이 전 어떤 종류가 되겠죠. 그래서 3, 1, 2, 1, 1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또 다음 행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디지털 개론이라든가 뭔가 공학적으로 하신 분들은 런 랭스 코딩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본적인 압축에 좀 이용되는 것이죠. 그런 알고리즘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개미 수혈을 많은 어떤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한테 뭐 씌워넣던 어떤 뭐 자바하던 여러분들 뭐 JSP든 간에 루비 파이사이든 간에 다 시켜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양하게 한 번 할 수 있는 한 최적화된 코드를 짜보도록 이렇게 도전해보게끔 권장해 왔는데 이번 코틀린 강의 시간에도 여러분들 역시나 확장이라고 하는 익스텐션 기용을 이용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물론 정답이 한 종류는 아닌데 제가 짠 걸 보시면 몇 줄 되지 않는다는 걸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이겁니다. 최소 10행에서 20행까지 1부터 시작하는 거죠. 개미 한 마리부터 그래서 1부터 시작하는 읽고 말하기 수혈 한 종류인 엔트 시퀀스를 익스텐션을 이용해서 코틀린으로 구현을 하시는 것이죠. 표현 방식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장 방식은 이게 행입니다. 스텝 안에 1이 있는데 일단 그 숫자죠. 그래서 문자 숫자 아무튼 그 개수를 가로 안에 표시합니다. 1이 하나의 1이 있는 거니까 1, 1이죠. 그래서 2개로 됐죠. 그 다음 2개의 1이 있는 거니까 2, 1이죠. 또 역시 2개네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어떤 그 개미 수혈의 길이를 가로 안에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텝 7까지 보시면 1, 3, 1, 1, 2, 2, 2, 1이라서 8개로 바뀌는데요. 여기까지는 작아 보이지만요 여러분들 10이라든가 20행, 30행까지 한번 찍어보시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최적화된 코드를 다양하게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짜본 건데요. 간단하게 코톨린으로. 아마 제가 짰던 버전을 일단 초기화 버전으로 올리겠습니다만 나중에 또 짜면 더 좋은 버전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코딩을 하면 할수록 더 좋은 코드가 나올 수 있겠다는 얘기죠. 더 짧고 직관적으로 성능이 좋은 코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1행부터 16행까지 이렇게 찍어봤는데요. 자, 1개, 1이 있다가 쫙 늘어나서 여러분들 78이 15행이죠. 그 다음에 더 크다는 얘기죠. 저는 30행까지 한번 찍어봤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뒤에 알고리즘이 조금 나오는 PT가 있는데 그건 일단 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엔트 시퀀스를 전 이미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엔트 패키지 안에 엔트에 관련된 뭔가 확장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엔트라는 함수죠. 근데 스트링이라고 하는 기본형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익스텐션 펑션이 되겠고요. 되돌려주는 것도 역시 스트링 그 자체계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연속적으로 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메인 쪽을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어떤 상수가 보이죠. 숫자 1, 개미 한 마리부터 시작한다는 얘기. 이게 첫 번째 행이겠죠, 물론. 그 다음에 여기다가 30, 20, 10 어떤 숫자를 넣어주면 그 행까지 개미 수혈을 전개시켜 나간다는 뜻이죠. 제가 30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밑에를 보여드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나와 있는데 보여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바로. 자, 뭐가 쭉 나오죠,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1이 하나일 때 확장함을 소출했더니 이렇게 1이 나왔죠. 저는 그냥 숫자라고 보지 않았고 문자열로 취급을 했습니다. 문자와 문자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뭘로 개미를 잡던지 간에 여러분 마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숫자로만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문자로만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문자열을 사용해서 아주 쉽게 그냥 해결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한번 내게 테스트해보고 일행부터 한번 30행까지 찍어봤어요, 여러분들. 하나일, 두개일, 이렇게 쭉 나가죠. 아까 보였던 15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16에는 102개로 늘어나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30번째 개미수열 행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그 전에 이미 1500개로 넘어갔으니까요. 어마어마하죠. 자, 이렇게 해서 30행에 가면 4,462개의 개미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2,3 말고는 거의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수학적으로 한번 증명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1,2,3, 1,2,3 숫자만 이렇게 쓰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읽고 말하기 수열은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을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서 도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의 어떤 도전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다음부터는요. 약간의 알고리즘이 나오는데, 확장함수에 대한. 일단 저는 여러분들 여기서 동영상을 끄시고 각자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개미의 자료형과 어떤 개수를 나열의 자료형을 여러분들이 뭐를 정할지를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확장함수에 맞춰서 어떻게 할지를 뭐 플로우 차트를 그리시던 여러분들이 메모나 낙서를 하시던 그려보시는 게 좋겠죠. 픽익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코딩을 해보시고 잘 안되시는 분들만 이 다음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짜보신 분이라든가, 그죠? 자, 여러분들 짜보셨습니까? 자, 다음 과정 잠깐 보여드리죠. 뭐 별건 아니라면 여러분들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를 일단 안내해 드립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데요. 스트링이라고 하는 문자형을 우리가 확장함수 엔츠로 확장했죠. 뭐 따로 인자는 없습니다. 호출되면 스트링을 리턴합니다. 근데 이게 일종의 현재 행위고 이게 다음 행위 되겠죠. 즉 개미수열의 1행이면 얘가 2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프를 돕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차피 문자열은 저희가 여러분들 코트린에서 문자의 배열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문자 단위를 뭔가 체크를 합니다. 저는 일부러 풀었었습니다. 여러분들. 더 뭔가 줄일 수 있습니다만 풀어서 실제 코딩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끝문자가 중요하죠. 끝문자의 도착 전에 다음 문자와 현재 루프의 이번 문자가 같으면 연속적인 거죠. 여러분들. 연속적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개수를 증가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을 또 체크를 해봐야 되죠. 근데 끝문자에 도달했거나 끝문자예요. 여러분들. 이건 이번 행위. 마지막 게임이죠. 또 동일 문자 반복이 끝났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이제 뭔가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내가 체크하고 있는 그 문자의 종류 C라고 해놨는데 문자의 종류랑 여태까지 카운트한 개수를 개수 플러스 문자로 또 새로운 문자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기록시키면 되겠죠. 기록은 저는 스탱이니까 문자로 계속 누적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만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음번 또 새로운 문자 반복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카운트 변수를 썼는데 그걸 0으로 초기화시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루프를 마치고 나면 누적된 개미 수요를 문자의 객체로 또 리턴하는 아주 간단한 그런 확장함서 엔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챕터 9인데요. 다음 장 챕터 10에서 만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